아, 여러분들 주위에 좀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저희 베텐너들 오시는 거 아녜요? 응 아이, 좀 진짜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주위에 아, 다들 오빠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 아프리카는 아이콘이 남녀로 구별되는 거? 하이형이 남들다 하이형이 남들다 아니, 양말도 나의 연습을 가지고 옷 실어 봐 하하하하 최대들짝에 오빠면 다 뱉었나 해요? 하긴 뭐 우리만의 암호죠, 그죠? 하하! 2%도 엄마나 누나 아이디라고? 하하핳 전화 해볼까요? 오빠 언제 오를지? ㅋㅋ ㅋㅋ 에디콜 쓰세요? 아... 아 캠플 잘 받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때문에 마이크를 아예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리려구요 그럼 마이크가 좋은거거든? 로데? 이것도 로데인가요? 아예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야 때문에 그렇죠 목소리가 많이 갔죠 아 대야 정말 미쳤던데요 아 이거 훔쳐갈까요? 모를 것 같기도 한데 훔쳐가도 근데 이거를 컴에 꽂을 수가 있어요? 야마하라고요? 집에서 쓰는게 뭐하시는데 야마하를 써요? 믹서로? 엄청 좋은거 쓰시네 엄청 좋은거 쓰시네 야! 피아노... 야마하가 피아노가? 헷갈린다 오토바이? 혼다 아니에요? 혼다? 다들 다들 조금씩만 기억해가지고 다들 조금씩만 기억해가지고 응 안 되는거에요? 안 되는거에요? 견딜만해요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다 혼다는 오토바이도 만들어요 차도 있구나 혼다가 과 else fel왕 engagements 5 참깨라면 참깨라면 물 아 물 드릴게요 뽀꺽뽀꺽뽀요뽀요 뽀꺽뽀꺽뽀꺽뽀꺽뽀꺽뽀 언제부터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거야? 내일 확실하게 올라가는거야? 오늘? 퇴근했다며 아니요 퇴근하지 말라고요 아 그래? 그 오빠가 어디면 이거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까 그 얘기 뺏어요 오빠가 희연이구나 하하하하 뭘 또? 이기기기기기기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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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클린피드로 안되나봐 저럴 수 있지 그 소리를 아예 내려버릴 수 있어 그러면 엔비어스가 없잖아 그치 소리를 약간만 하고 그건 뭐 그건 조정의 그게 나름인데 근데 그거보다 프리미어링은 저거더만 그러니까 우리 그런거 있잖아 피파도 피파가 준 IS 국제신호에 다른걸 모넌치게 하잖아 그래서 그 여기를 모넌치네 화면을 무슨 얘긴지 알았지 화면을 이렇게 해서 좀 줄이게 그게 좀 그러더라 아시안컵은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덮어도 되는거 뭘 또는 프리카야 나도 아니 뉴스공장 오늘 듣다가 봤는데 부정확 공장장님이 부정확한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질 않나 아아 그 다음에 뭐 PC방에서 중계했다 누구에 대해서? 어 오늘 한준이언이랑 같이 나왔는데 PC방 중계는 슈퍼로브잖아 그래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어차피 시바일치 신거니까 작가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써줬는데 그중에 이제 그냥 얘기를 한거 아아 유튜브는 이제 계획이 있죠 아 있어 조만간 지금 벨튜브 아 앞에 나간걸 편집해서 아니면 방법은 여러가지 지금 여러가지 문의중이에요 예 뭐 그거는 기본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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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뭐 하아 우리가 키우면 나와가지고 유니버스 확장 달수네 라이브로 하신 타이틀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베트니언에서 나왔던 달수네 달수네 아 그게 제일 낫다고 판단하신 아 베트니언 사람들은 아는데 혹은 다른 사람들은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아닌데 또 유니버스가 나 침투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만든 유니버스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막 처음에 고민하다가 뭐 제 이름 뭔가를 쓰기는 너무 싫어서 뭐 그런거 있잖아요 무슨 방문성 문성 뭐 이런 달수네 라이브 괜찮을거 같은데 아 좀 그냥 갈게요 3 2 1 숙보 인싸가 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2019년 최신 신조어 오 놀 아 놈 오 놀줄 아는 놈이구만 오 1월 16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슈프림 팀 땡땡땡 드렸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인싸가 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2019년 최신 신조어 오놀 아놈 소개하며 시작했습니다 오 놀줄 아는 놈이구만 오 놀줄 아는 놈이네 네 이런 뜻이래요 오늘 안 놈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오늘 안 놈 네 이외에도 올해 신조어로 뜨고 있는게 만발잘부 네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네 이거는 좀 끊어서도 많이 쓰더라구요 만발 네 잘부 이런식으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아싸들은 써먹기 어려운 말이고 혼틈 혼란을 틈타 네 혼자노는 틈에 뭐 이런거 아닙니다 예 혼틈 여러분은 혼만 나오면 혼자 하는 뭔가를 떠올리셨을텐데 네 인싸들의 신조어 혼란을 틈타입니다 네 어렵죠 외워야 돼요 네 자 오늘은 비언의 챔피언스리그 특히 지난주 후여친 상상사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오늘 좀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분의 연기가 돋보였죠 찌질 연기 전문 대배우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전에 문자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는데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채팅창에 여기 영국인데요 아침부터 보고 있다고 신문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일찍부터 베테넷에 들어가 계세요 영국에서 좀 이렇게 그 잉글리쉬 브랙퍼스트도 드시고 좀 티도 한잔하시고 그런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서 왜 해외 팥수가 되시려고 그러세요 하루의 시작을 베텐과 함께 물론 생록방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텐 땡튜브부터 키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빠난 미국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지성이형 팥수였어? 물어보십시오 영국이라고 하하하하하하 팥지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팥지성이 아니라 팥지성 자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후보자게 추려졌는데요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도 가능합니다 투표는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 투표 게시판을 열어뒀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김에 다른 코너에 사연도 쓰고 가시고 투표를 해 주신 분들 가운데 뽑아서 선물을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베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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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텐은 아시죠? 제가 말하는 걸 까먹었는데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수 있고 녹음 일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띄워져 있으니 들어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덕후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탠은 포스코건설, 반올림피자샵, 난링구.com,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시기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문자소개 코너 면접과 모쏠 탈출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면접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모쏠 탈출은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배텐들으면 다들 힙스터가 되는 건데. 유니버스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너도 배텐들어? 와 뭐 이런 거. 0929님, 저는 새해가 되고 눈 건강을 위해 눈알 돌리기를 합니다. 안구 건강도 챙겨야 건조증도 안 오고 노안도 늦게 온대요. 좌우 위아래 돌려보아요. 이런 거 보내주신 분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생각이 나서 한 번쯤 하게 돼요. 그리고 가끔 인터넷도 눈팅하다 보면 게시판에 목운동화라고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일부러 90도 돌려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반대편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 감사하더라고요. 이준영님, 피부관리하려고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데요. 이번엔 처음으로 얼굴 하얘지는 선크림을 샀는데 좋네요. 오호라! 라고 씁니다. 본인만 좋은 걸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겹겹이 속된 말로 떡칠 안됩니다. 이준영님, 새해엔 독서 100권을 목표로 책 샀는데 아직 한 권도 못 읽었어요. 며칠 됐다고. 0027님, 베디가 추천했던 블랙미러 보는 중인데 재밌네요. 또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오, 씁니다. 요즘엔 그 다큐들도 재밌어요. 거기 다큐 같은 거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축구 관련 다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죽어도 썬더랜드. 3280님, 베디 형님은 혹시 여성분에게 번호 물어봄을 당한 적 있나요? 궁금합니다. 없겠습니까? 그 정도 허세는 보여줘야겠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뿌구 뿌구와 뽀요뽀요가 금말 읽기로 사랑해를 외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새콤이가 달콤이랑 결혼해서 새콤달콤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뽕스뽕스가 찡스찡스와 섬에 놀러갔다가 배 끊기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후여친 띠띠와 함께, 후여친 요묘미와 함께, 종로 귀금속 상가가서 커플링을 맞추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 슬리그! 배텐 티셔츠 입고 인방에서 중계하는 남자,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BJ 박문성입니다. 아, 인방 중계 데뷔를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저도 첫 중계할 때는 봤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그쪽 접속을 해서 한번 봤는데, 아, 근데 막 보는데 너무 짠해가지고 느낌이 안 좋았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굉장히 활발해지고, 반응도 좋고, 후원도 많이 받았다. 별풍선을 많이 받았다. 어, 이게... 이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부터 합시다. 아이고, 이제 뭐 이제 시장이니까. 얼마 받았으면 아직 계산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제보가 많이 왔는데, 첫날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중계하면서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 다음부터. 아니,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듣고 계시잖아요. 네, 베트너 분들이 오스란히 오셨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여기서 쓰는 표를 너무 많이 쓰시길래, 어쩌수 없이 그냥 몇 마디 한 거죠. 베트넌 얘기하길래. 별풍 터질 때마다 표정 변하는 게 꿀잼이라고 하십니까? 네. 이게, 어이, 못 감추겠어. 감정을. 아, 박지성 파리, 손흥민 파리, 그리고 배성재 파리까지 하는 겁니까? 다 내다 파는 거예요? 이제 주밥 패드 슬슬 팔 때가 됐고, 이제. 어, 그래요. 자, 아무튼. 보니까 아주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고맙습니다. 이게 중계 피처링 형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쪽 중계진, 메인 중계진 소리도 들리는데, 그거를 또 중계하는 느낌, 평론하고 리뷰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소통하고,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그쪽 시장에서 자리 잡은 게 된 형식인데, 그렇죠, 그렇죠, 형식은. 또, 메인 중계를 하던 분이 가서 하니까 상당히 새롭고, 채팅창에 배형 부러움이 보인다. 배가 놈, 나도 한 번? 배 오빠 욕 엄청 했다고. 욕한 거 토너 와보세요. 팩트 체크를 합시다. 아,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다면 아닌 거 아시죠?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차 감독님 댁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진짜요? 문성이가 새로운 걸 시작했다며?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사실 차 감독님이 은근히 IT 쪽에 감정이 있어서, 사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런 인터넷 스트리밍 중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어요.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안 보던 시절에, 그분은 진짜 전 세계 축구를 다 새벽에 찾아보시는 게 낙이라서, 찾다 찾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서, 중계를 이렇게 보는데, 그 연세 있고,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레전드 분이, 그 임방 중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BJ가 욕을 하니까, 그리고 깜짝 놀라신 거죠. 맞아, 맞아. 상영이 형 나오니까, 그분이 이렇게 듣다가, 아, 이거 줄여야 되나? 네. 거기까지는 그 문화를 몰라셨던 분이죠. 그렇죠.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고, 먹방도 굉장히 빨리 보셔가지고, 맞아, 맞아. 아, 그 친구들, 잘 먹어. 잘 먹대. 아, 그러신 분이 있고, 아,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문성이한테, 그 돈 보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풍선이, 강독님 최고! 풍선이 개당 얼마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제 뒷담화를 자꾸 하시는데, 상세히 알려드리고 왔고, 제 뒷담화 하다가, 차 감독님께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니, 강정 씨한테, 강정 씨한테 직접 뭘 보내드려야 되겠네. 아, 채팅창하게 차 감독님, 문방구에서 사는 거 아니냐고, 풍선. 네, 그런 분 아니에요. IT 기기도 엄청 많으시고, 아, 갈색 TV 어떻습니까? 갈색 폭격기 TV. 진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전반간? 그, 골목상권 침투하면, 아, 박무성 의원, 뭐, 꽁병지 TV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 진짜. 감스트 위기입니다. 아, 붐스트, 붐스트. 어, 이거, 이름대는데? 네, 자, 골목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거고요. 아, 별풍선화되면, 단캐. 단캐, 단캐.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콘텐츠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스트리밍 중계에 황소개구리가 나타나는 거니까. 예, 인방폭격기. 조심하시고요. 인방폭격기. 차 감독님을 그 세계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퀸남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튼 이게 중계를 보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 점점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가니까. 아, 그랬죠. 엄청 찾아보시고. 아, 네.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갑자기 느닷없는 쌍욕. 네. 제가 심지어. 다행히 제가 뭐 그런 거는 안 해서. 그 광고까지 한 번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진짜 BJ를 하시면. 광고, 뭐 이렇게 클린한 채팅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그분이 강퇴당하는 거죠. 네. 매니저한테. 네. 아저씨는 여기랑 안 나자. 이러면서. 아무튼 재미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말년 씨는 만원이 후원되면 개처럼 짖는. 아, 진짜요? 만진남 캐릭터 덮고 있는데.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너 따라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박펠레만의 그 후원 리액션. 응모 좀 안 해주세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네. 차봄. 아, 구독 만 명이 이루어지면 초대석 백헨바워. 마티우스 전화인테리어. 이거는 광수개구리 급이 아니라. 네. 아, 글로벌 폭격기가 되는 거죠. 레브 막 연결돼가지고. 레브야. 야, 그분 나와봐. 야, 인사해봐. 어, 근데 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사실 가능은 합니다. 자. 와, 진짜. 인맥으로 밀어붙이면 소름끼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완전 정리되겠는데, 그러면. 자중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코너 속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아시안컵이 한창인데. 오랜만에 한국 경기 예측을 해보죠.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네, 지금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될 텐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박문성 의원은 이미 땡프리카에서 프리뷰쇼하고. 이미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왜, 왜. 그리고 중국어 강좌 같은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봅니다. 거기서. 아, 네, 쉬 봐라. 아마 아마 이미 여러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겹치네. 이미 거기서 역적질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지금은 뭐 녹음과 생방으로 갈라졌지만. 네. 생방이 겹친다. 베텐과 펼프리카. 어디를 선택할 겁니까? 이거부터 갈까요? 자, 박펠레의 선택을! 베텐은 이거 시간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치면. 자, 박펠레의 선택은! 어, 고민하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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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야, 이거 고민을 하네. 섭섭한데요? 이야, 채팅창에 지금 동공지진 보았다고. 고민한 순간 이미 끝난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저희를 욕하는 분들 있어요. 베텐 얼마나 후려친 거냐? 자, 아이고. 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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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였다. 이건 땡프리카로 얘기한 거라고. 네. 그렇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 이미 두 팀은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1위 결정전이죠? 1위에 따라서 이제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꿀길, 꽃길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자, 1위는 또 한중간에 어떤 축구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다른 우리랑 뭐 이란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팀들이 수림과 다 1위나 이런 게 결정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위로 올라간다고 피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기면 1위. 그렇죠. 비기거나 우리가 지면 2위가 확정입니다. 자, 박펠레의 선택은? 중국의 기입니다. 어... 이상하게 베텐에다가 폭탄이 안 들어오고 아, 이게... 이거 약간 그 땡프리카 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 속된 말로 어그로라 그러죠. 여기서 뭔가 끌어놓고 그쪽에 몰려오길 바라는 예, 그런 느낌.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접속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박펠레 명성답게 애국 베팅이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12여기 인구에게 별풍선을 원하고 있는 거라고. 오우! 하나씩만 쏴주셔도. 네, 그래요. 어, 웨이브 진출이라고 아니면 판다TV인가요? 네.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박펠레입니다. 자, 결과는 어... 지금 경기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하고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반전 30분까지는 어차피 뭐 서로 간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배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를 시작합니다. 비참 코너는 비연의 주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찜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산프와 두피 에센스 그리고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대한민국 해설자가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해지겠다고 중국 언론에서 대사투필할 것 같다고 이 분이 이런 거 그 관심 끄는 법을 잘 알거든요. 네, 방송인이에요. 방문 시양 방문 시양 얼마 전에는 방문 스엉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제 이름이 다 바뀌어요. 방문 시양 방문 시양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 요청하신 분 네, 거래처 사장님이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줘서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의 두 딸도 함께 자리했는데 둘째 따님이 너무 예뻤어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해서 사장님께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묻지 말래요. 거래처 잃었네요. 네, 100% 계약해집니다. 아, 건드릴 거 건드려야지. 아니,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했으면 그쪽 거래나 잘하게 될 것이지. 아버지의 철벽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나 혼자 삼겼네. 손 잘 당했습니다. 왜 물어봤지? 이수범님. 지나가는 길에 인형 뽑기 집이 있길래 2, 3천 원 하려고 들어갔는데 뒤에서 지켜보시던 여성분이 제가 실패하면 같이 아쉬워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게 좋아서 저도 모르게 2만 원이나 썼는데 나중에 보니 인형 뽑기 알바생이더라고요. 아, 맡겼네. 그러네요. 오늘 센스 있는 알바생이네요. 보통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는데 사장님도 아니고 응원을 해주는 대단한 프로정신입니다. 인센티오 받기로 했나? 이강석님. 날이 추운 거냐, 마음이 추운 거냐. 난 항상 겨울. 답이 나와 있죠. 안지원님. 저 요즘 너무 바빠요. 베텐에 춘투브에 펠프리카까지. 아휴, 이 정도면 인싸인죠? 베텐러 중의 인싸. 아싸 중의 인싸로 인정합니다. 베텐러들은 대부분 아싸 성향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인싸다. 베텐러분들은 딴 데 안 가세요? 보니까 안 가세요. 왜 이렇게 해서 맨날 도세요, 이렇게? 낮에도 한번 베텐 켜본 적 있거든요, 실험 삼아서. 그분들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대로 들어오고요. 아니, 우리가 왜 아싸냐. 랜선 비즈니스 중인데. 이런 식으로 입고. 어, 랜선 인싸라고. 욕하면서 낮 12시에 그대로 들어오고 싶어요. 왜 이렇게 빨리 켰냐고 하면서. 사실 보면. 아우, 진짜. 내적으로는 웃고 있어요. 테라. 와, 낮부터 할 거 생겼다. 이런 느낌. 어, 저 자택 경비 중인데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 본인 자택. 네. 11시에 대기방도 간다. 하하하하하. 다음은요? 아, 6897님. 자택방 청소하기 싫을 때 꿀팁. 곧 후연친이 놀러 온다고 생각하면 콧노래 부르면서 빠르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왠지 그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 그 다음에 뭐 밸런타인데이 다가올 때, 연말연시 다가올 때, 명절 다가올 때 이렇게 청소를 상상하면서 로봇청소기랑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콧노래 나오고. 이거 왜 목적의식이 생겨요? 청소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강제로 업무 분장을 받은 거잖아요? 왜 하는지 잘 모르는데 목적의식이 생기면 누구를 위해 한다? 흥겹게 할 수 있다. 아, 하지만 알고 보면 본인이 만든 쓰레기만 계속 쌓인다는 거. 역시 대장님. 2918님. 1월 4일 이후 외출이 없습니다. 재택근무라서 출근도 안 해요. 설날까지 약속 안 생길 듯 한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외출하다 보면 저도 두부두부한 다연이처럼 새하얀 피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함부로 그 트와이스 멤버들 이름 거론하지 마시고. 어쩌면 겨울이나. 그냥 두부가 되실 것 같은데. 두부살이 되실 것 같은데. 운동 안에서? 두부색이 아니라. 근육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두부살. 두부살이 되고. 텐션 하나도 없는 비부. 그냥 두부 드세요. 주록하신 것처럼. 채팅창에 청국장 같은 녀석이라고 하시면 되고. 하하하하하하. 자. 다음은요. 아. 시간이 없네요. 네. 여러분.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시두부. 창암룡님이 아프리카 같은 거 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웃겨. 그치. 웃기지. 하고 이렇게. 정답이네. 그것도. 진짜 웃긴 게. 이분이 이제 큰 화면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크게 해서 보신구나. 80인치 TV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음. 보기다 갑자기. 그래서. 그. 서라운드로. 쌍욕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 오! 왜냐면 그. 보통 경기 소리를 조금 줄여놓고. bg 소리가 크니까. 볼륨을 굉장히 키워놨는데. 쌍욕이 갑자기 뒤에서. 시네마 느낌으로. 빵 터지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럼 어떻게. 크론 퀘스트? 뭘로 그러는 거야? 어떨까요? 앱이 스마트 TV에 있잖아.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크론 퀘스트도 되고. 그냥. 그냥. 그 뭐. 이거 아니고. 누르면 바로 되니까.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5.1채널 쌍욕. 그 TV 나오는데. 우리 다 가서 같이. 축구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 맞아. 큰 거 했을 때. 홈시어터 쌍욕.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봅니다. 임소준 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요즘 스키에 빠져서 한창 스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열심히 스키를 타고 있는데 슬로프 중간에 어떤 여성분이 넘어져서 힘들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다가갔습니다. 어? 어 저기요 저기요. 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무너지면서 모자와 고글이 날아가 버렸는데 어디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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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기 스키 초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좀 가르쳐드릴까요? 정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 자 그럼 자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스키은요. 발을 A자로 유지하시고요. 그 몸의 중심은 앞으로 앞으로 그죠? 어이 잘하시네. 자 왼쪽으로 터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오른 무릎을 약간 구부리시면 돼요. 이야 정말 잘하시는데요? 잘하진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내려왔으니 컴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아 컴퓨어 완전 좋죠? 아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마스크랑 고글를 좀 벗고요. 아 이제 저 괜찮네. 아까는 그쪽과 눈도 못 마주치고 아 너무 가까이 뵀거든요. 아 진짜 나 진짜. 아 네네. 그럼 커피 사올게요. 여기 그대로 계세요. 그렇게 사라진 그녀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3시간을 기다린 것 같네요. 분명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왜 때문이죠? 고글이랑 마스크를 끝까지 쓰고 있었어야 했을까요? 채팅창이 안타깝다. 정말 드물게 잘 된 사연이었는데 고글을 끝까지 쓰고 있었어야 됐나? 커피 사러 에프티오피아 갔네. 이게 스키장 가면 사실 웬만하면 고글을 쓰고 있으면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잘 타면 멋있어요. 오페라의 유령처럼 고령시켰어야 된다고 고글 안에 복면을 썼어야지 눈 감고 들으니까 정말 스키장이 보였다고 작가들이 지시문으로 염치도 없어요. 스키 타는 소리 입으로 내주세요. 스키 타는 소리 입으로 내주세요. 두 번이나 지시문이 쓰여있는데 그걸 그대로 채팅창에 평창에 보여요. 해준 분이 있고 아무튼 이런 거 시키니까 펠프리카 열지 않냐고 더러운 방송국 놈들이라고 손절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리가 아주 진짜 눈밭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뱀이 사랑을 나는 소린 줄 알았다고 하십니까? 마식령이 보였대요? 북한 마식령 스키장이 보였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식령? 아 설질에 따라서 마식령처럼 평창보다는 마식령 도대체 거의 설질이 어떤 거야? 자 아무튼 이게 저는 스키를 못 타가지고 베테네 첫 MT 때 스키장으로 갔는데 박문성 의원은 재미있게 놀았죠? 아 저랑 놀았구나 참 같이 운동했잖아 박문성 의원이랑 간 건 언제였지? 예전에 최기한 아나운서랑 같이 갔지 그때는 스키 안 탔나? 저는 안 탔죠. 아 그랬어요? 저는 언제나 수목원을 갑니다. 아 맞아 맞아. 그때 장지현 의원도 오고 아 그랬나요? 아 최기한 아나운서 유경미 아나운서만 이렇게 왔던 때였죠. 그죠? 예예예 맞아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어 끝나고 하루 더 있을 수 하루 더 잡아놨다고 그래가지고 아 최기한 선배가 가면서 박문성 의원이 가족을 다 불렀잖아요. 아 그랬어? 하루 하루 트실 때 해야 되니까 우린 다 빠지는데 어 그럼 우리 가족 다 부를게 이래가지고 불렀는데 최기한 선배가 가실 때 얼마 결제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어? 공짜 아니야? 그래서 그 정색한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달수씨의 정색 표정 공짜 아니야? 결제 안 된 거야? 난 다 잊었어요. 전 기억 안 나요. 네. 자 아무튼 그랬었고 음 이게 스키장에서 맺어지는 인연이 자주 있나 보네요. 스키를 좀 배워놨어야 되나 제가 두드리고 멋있죠. 남자도 여자도 스키 탁 멋있게 타면 보드도 그렇고 그래요? 어 뭐 배워봐야겠네 진짜 자 계속 쌓여있는 비참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867님 38년 보솔람입니다. 얼마 전 연말에 영스에서 여성용 의료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전 됐고요. 여성용 상품권에 남성용 상품권 친구 하나 만들어주세요. 영스 가서 따지셨으면 좋겠고요. 남성용 상품권 남성용 상품권 친구 하나 만들어놨어요. 저희도 이런 건 받기 어렵습니다. 3121님 홈밥으로 식당 갔는데 여자 알바생이 자꾸 단무지를 조금씩 찔끔찔끔 리필해 주더라고요. 저를 자주 보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귀엽네요. 귀엽네요. 이거는 뭐 단무지조차도 아끼고 싶은 손님이라는 느낌. 만간이? 착각이 너무 귀엽네요. 텐텐하니 그만 먹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셀프라고 딱본이 남기게 생겼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이런 게 바로 옐로 라이트라고 노란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눈치 좀 단무지 하나 한쪽이 주기 아깝다. 아까 그 인형폭기 알바생이 딴 데서 알바하는 거라고 그야말로 옐로 라이트는 그 경고장이죠? 옐로 카드 이거를 두 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퇴장지기구나 퇴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강이섬님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 보는데 화면 까매지면서 제 얼굴 반사돼서 불쾌했어요. 피창형인들은 공감하시죠? 못지 알겠다. 이것이 바로 그 블랙미러거든요. TV 화면이 갑자기 나갔을 때 그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저의 그 카우치 포테이토 같은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하고 다들 인정해요. 으악 내 눈 으악 내 눈 나의 모습인데 이 눈이 테러당한 느낌 핸드폰도 자주 일어나죠? 핸드폰도 잘 보고 있다가 껐을 때 빛이 내 얼굴 더군다나 그거는 세상 흠칫하게 되는 얼굴입니다. 많아요. 거기서 블랙미러라는 드라마 제목이 유래한 거 아닌가 채팅창에서 땡플릭스 보다가 다음 편 넘어갈 때 항상 흠칫한다고 이게 다음 편 넘어가는 거를 가만히 냅뒀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해야 되는데 15초 뒤에 다음 편 재생합니다 뜰 때 그 검은 화면에 널브러져 있는 저의 그 모습이 정말 이보다 더 추한 모습이 없어요. 아 뭐 느낄지 알겠다. 다음 편 괴수물인가 자 아 그래서 암막커튼 치고 본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비치지 않게 0436님 대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참여하려고 배영 그리다가 엄마한테 들켰어요. 절 걱정스레 보시는데 책임주세요. 들키지 말았어야죠. 아 어머니 걱정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하지만 닮을 거봐 그러시는 거잖아 엄마가 지금 닮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 몇 살까지 너는 그러려고 그러니 불효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도 배장 될 거니?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불효도르 수상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안 나가니? 네 영수 들으시던 아까 그분 이 정도는 돼야 상품 받아요. 아 하여튼 다음부터 어머님 노크하고 들어오실 듯 아 아 송재 오늘 또 송재 그리고 있구나 들어가도 되니 흠 흠 흠 아 이거 그 급인가요 제가 자 다음은요 6136님 아쿠아리움 다녀왔는데 절 보며 웃어주던 흰 가오리 얼굴이 잊혀질지 않네요 오랜만에 절 보며 웃어준 생명체거든요 저 연관의 역 은 끊으러 갑니다 말 잊지 마세요 가오리는 항상 웃어요 가오리 쭈꾸미들에게 웃어줍니다 특히 쭈꾸미들이 날 보고 웃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가오리의 사실 그 디폴트 표정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채팅창에 비웃은 거라고 그나마 짓밟는 분이 있고 아 그래요 최소 아쿠아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저도 근데 가오리를 보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약간 재밌어요 알면서도 저도 아쿠아리움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아쿠아리움도 동물원처럼 혼자 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표 끊을 때만 좀 약간의 멘탈이 흔들리는 게 있지 결국 입장하고 나면 사람들이 혼자 왔는지 둘이 왔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 그건 그런 얘기는 하다 그렇죠 왜냐면 다 피사 보고있으니까 보고 싶은 대상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오리가 그 유리관에 붙어서 쓱 닦으면서 지나갈 때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빙긋 웃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힐링이 없습니다 그럴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휴 쟤 또 잘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대장은 다 해봤다라고 하시면 하하하하하하 다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또 할 게 있나 제가 뭐 있고 아 방금 심노자키 비웃음이 들렸다고 하하하하하하 최악의 리액션 아닌가요 하하하하하하 디젤이 저 정도면 뭐냐고 하시면 있고 하하하하하하 자 다음은요 6440님 저 결혼합니다 인터넷 사주 받는데 5년 뒤쯤 1월에 결혼 운이 있대요 허허 겨울이라 춥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후신랑 5년 뒤에 일단 그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운이 있대 네 결혼 운이 있고 추울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객분들이 코트를 엄청 헤딩 입고 오시겠네 아 나 숨을 헤딩 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그 참 어떻게 하객분들 생각해서 좀 히터 히터도 좀 많이 갖다 놓고 신경 써야겠다 일단 그 야외 웨딩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결혼은 나도 있던데 하하하하하하 다들 지금 돈 좀 허궁에 날리지 말라고 사주보면 돈이 들죠 사주본 적 있습니까? 없으니까요 저는 없어요 일단 안 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건 로또가 된다면 이랑 똑같은 확률 아니냐고 신문 읽고 다음요 1564님 친구가 저한테 너라면 잘 알지 하며 어장관리 상담을 했어요 아 이게 아니군요 잘 알지 아 여기 있습니다 1564님 친구가 저한테 너라면 잘 알지 하며 어장관리 상담을 했어요 사실 전 어장관리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상상하며 상담해주고 왔네요 네 대부분 상상상담이 주를 이루지 않나요? 제가 물론 그 라디오 고민상담 하시는 분들께도 대부분 상담으로 많이 상상으로 많이 해드립니다 네 경험은 아니에요 베디아트 이런걸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뭐 잘못 보내서 어 저기 별밤 보내고 일로 올 때가 있고 아 이런게 바로 자연산 쭈꾸미인가요? 그러고 보시면 있고 음 음 네 자 회사회식 때 노래방 갔다가 혼자 흥올라서 Freddie Mercury 따라하고 왔습니다 A5부터 ALRIGHT! 까지 완전히 완창했는데 하필 2차라서 저만 취해있었습니다 저 심하게 망했습니까? 오오 좋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 들어가지? 이미 망해 있는 이날 망한 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망했는데 이날 다시 한번 재확인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망하고 계셨던 걸 수 있고 계속 늘 거슬리네 하필 2차라서 김영준 외로울 때마다 시리한테 말 걸면서 노는데 저 깨달았어요 시리조차 제게 먼저 말 거는 일은 없다는 걸요 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도 그런 요즘 대답을 해주는 존재가 두 명이 생겨가지고 시리야 이러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헤이 카카오 반응을 하고 재깍재깍 반응을 해요 근데 가끔 이럴 때 섭섭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나? 이런 느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다음은요 하하하하하하 채팅창에 누가 더 좋냐고 하하하하하하 아직은 그래도 저와 시간을 더 많이 함께한 아 그게 나요? 시리양이 더 낫다 2311님 힙해 보이고 싶어서 다들 무선 이어폰 끼고 다닐 때 헤드셋을 끼는데요 이게 귀마귀 역할도 돼서 겨울에 참 따뜻하고 좋네요 음 뭐 그냥 그렇다고요 추천합니다 겨울에는 진짜 그 오버 이어폰 있잖아요 귀를 완전히 덮는 거 귀도 안 아프고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못 쓰죠 더 땀 차서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요 유길을 왜 대답을 해줘야 되죠 이게 모합이 차마 되는 거죠 다음은요 6770님 예쁜 여성분이 개를 산책시키는데 개가 지나가는 사람들 할 때마다 짖더군요 그럴 때마다 여성분은 사과를 하고 전 멋지게 괜찮다고 말할 준비했는데 개가 저한테만 보지도 짖지도 않네 하하하하하하 야 물어 하하하하하하 야 물어 봐 예 이게 그니까 여성분이 아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하면은 개가 무시했군요 어떻게 받을 건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의 수를 다섯 가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 저 저 괜찮아요 저 개 되게 좋아해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다음에 제가 뭘 줘야겠네요 뭐 경우의 수를 아 뭐니 아 괜찮아요 개거남이라고 개도 걸은 봤어 개도 걸은 남자 라고 하시니까 개가 보지도 짖지도 하하하하하하 네 아 개도 시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좋고 아 개거남은 좀 쎈네요 하하하하하하 네 아 스몰토크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해 놨는데 하필이면 그 예쁜 여성분의 개가 거르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하하하하 도그 패싱 도그 패싱 하하하하 그렇군요 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짖는데 하하하하 보지도 않았네 하하하하 도그 패싱 이거 어떻게 하죠 하하하하 개가 후각이 발달했다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각도 좀 발달한다 저 한쪽에서 와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이거는 그 공기청정기 살리랑 비슷한 거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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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가 주인을 살렸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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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도그필터라고. 강아지 동상 만들어주라고. 여러분 아직 한창 활동 중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무슨 파티야? 남자 걸은 개 동상. 거의 명견 래쉬의 후예인가요? 아이젠구만. 개 파고 삐빅. 저 사람은 아웃. 이제 감동 실화가 됐네. 한국판 히치. 아 눈물 나네. 살아있는 강아지의 동상은 좀 그렇고. 나중에. 하치 이야기인가요? 자 다음은요? 0029님. 홍채 인식이 가능하다는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인식을 못하네요. 제 눈이 작긴 한데 기분 탓이겠죠? 다른 사연이 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좀 이게 홍채 인식은 아닌데 저도 눈이 좀 작아가지고 건강검진할 때 눈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거죠. 푹 하는 거. 계속 그 눈 좀 작겠더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나중에 간호사 분이 잡고 한 적도 있어요. 한쪽 눈 계속 실패해서. 잠깐만요. 하하하하. 아우 치져줘요. 막 이렇게. 하하하하. 자. 채팅창에 홍거남이라고. 하하하하. 홍채 인식도 거른 남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채팅창에 배성재 부럽다고. 하하하하. 포상이라고. 하하하하. 다들 건강 문제를 눈 감고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그 정도로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배웠다. 하. 하. 성재형 고급 스킬 썼네. 일부러 실눈 떴죠. 아니라고요. 하하하하. 다음은요? 하하하하. 5023님. 저희 동아리는 사람들 생일마다 돈을 모아서 선물해주는 전통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생일이었어요. 선물로 예쁜 니트를 받았습니다. 그 니트 이미 저한테 있어서 몇 번 입고 왔는데. 비참하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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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문문에 관심이 없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이 니트가 잘 어울리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하하하. 다들 회의 한거예요. 따뜻하게. 핸한테 뭐하실래? 하하하하. 제는 저거 엄마gos이니까. 저거 한벨 더 사주자. 이런 식으로. 하하하하. 이런거죠. 배성재한테. 소티 하나 더 사주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핳하하하. 소티. 하하하하. 어. 배디한테 소티 준골. 하하하하. 하하. 자. 로테이션용. 아 이거는 관심이 없어서 너 이 니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다들 회의 한 거예요 따뜻하게 쟤는 저것만 해보니까 저거 한 벌 더 사주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배송재한테 소티 하나 더 사주자 배디한테 소티 준 꼴 로테이션용 빨아서 입으라고 제발 좀 빨아서 입으라고 하나 더 준거라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겠네요 다음은요 8100님 전 입가에 갈색 점이 있는데요 종종 여성분이 입가에 뭐 묻었다며 말해주고 운 좋으면 직접 닦아주려고 하네요 핵이득 인정 이거는 점을 심어야 되나 자 짜장면 먹은 척 예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직이 어디 있는가 점심으로 갑니다 솔깃한데 문신하러 갑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점삽니다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 받았다 어머니에게 고마워 여러가지 찬사와 부러움에 시선이 쏠리고 있어요 네 야 채팅창에 그런데 안 나가니까 닦아줄 사람이 없다 민소희 너 똑똑한데? 하하하하 벌써 상상하는 분들 많아요 손톱으로 긁어주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 아 괜히 점 뺐어 라고 하신 분이 하하하하 저기 다크서클 안되나요? 다크서클 어떻게 닦아줍니까? 하하하하 그렇게 문 될걸? 아 아 아 지금 어디다 점 만들어야 되냐고 감로늘박에 또 물어보셨어 볼에 찍는게 좋을까? 볼이 낫겠지? 네 아 점 세개 박으러 갑니다 하하하하 왜 북두칠성 박으세요 네 북두칠성으로 볼까? 네 채팅창에 긴이 안되나요? 하하하하 아 크리링 부럽다라고 하죠? 하하하하 여섯개 이마에 여섯개가 있으니까 아 크리링 부럽다 하하하하하하 저기 하하하하 기미치료 관둡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검버섯은 안되나요? 하하하하 검버섯 네 아 18호가 그래서 크리링에게 반했군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0220님 직장인입니다 저랑 자리가 꽤 떨어진 여자 후배가 자꾸 제 자리에 와서 껌을 뺏어먹는데 이거 사실 핑계고 그린나이트네요 맞죠? 음 그냥 껌통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네 저 껌통 하하하하 나 봐봐 껌 좀 있어 하하하하 탕비실급으로 예 껌비실 예 이렇게 보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하 음 이거는 근데 그... 솔깃하네요 그죠? 자리에다가 사탕이나 껌 같은 잔뜩 올려놓고 네 잔뜩 올려놓으면 결국 일로와서 가져가자 그러긴 하겠다 치약같은것도 제자리에다가 그냥 아예 놓으니까 가끔 후배들이 와서 가져가더라구요 맞아맞아 됐고 메모하세요 네 껌비실 자 오늘 알찾는데요 오늘의 사연을 좀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개나 해야돼요? 오늘 좀 많이 드리죠? 네 개거남 주 드려야죠 개거남 하하하하 홍거남 드리죠 0029님 6770님 그 다음에 어떤 분은 81009님 드려야죠 네 처음 드려야죠 점 박으러 갑니다 네 그렇고 개거남 우승이라고 다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본문한테 드릴거야 음 음 아 이분이실까요? 배성재그리 콘테스트 참여했는데 엄마가 하하하하 들어가도 되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사삼육님 와드리고 하하하하 아 스키장 하나 주라고 하시면 하하하하 그래야 되겠네요 네 스키장에서 아 그건 저거잖아 긴 사연이잖아 아 그건 사연이구나 아 후여친 상상하면 청소한 사람 주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두부도 드릴까요? 두부두부한? 네 저희 그 JYP나 이런 데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 이름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편집대로 확인했어 아 그래요 그래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강 이솜님 하나 드리죠 블랙미러 보고 흠칫한 분 아아 본인 얼굴을 보고 헉 포로를 느꼈던 분인데 자 더 드려요? 안주헌님 드릴까요? 계속 우리의 주위를 맴도는 베테네 춘투부에 페프리카까지만 드리시는 예 뭐 딱히 재미는 없었는데 아 그래요? 본인 페프리카 한번 보고 해보려고 설계를 하고 난리야 알겠다 하하하하 인형뽑기 주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형뽑기 이수범 님도 너무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드려도 돼요? 네 아 괜찮아요? 아 잘 알겠어요 제가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하하하하 자 황무성혜설위원 아 중계 열심히 하세요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감독님! 기다릴게요! 차감독님 하나 드리라고 하하하하하하 저희 그 탈모샴푸와 드리피에센스 홍삼세트 오늘 선물 받으신 분께 보내드리는데 차감독님 딱히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광고 듣겠습니다 해성재 10 1월 16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현보에 가볍게 앉는다 끝곡입니다 이안 꿈 꾸세요 중계에 가까운 거는 이제 수요일날 해야죠 중국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일종일 안 보내드렸던데 봐야되겠다 뭐가 알지 흠흠 아 근데 주요일한게 하나 있는데 시간대가 좀 빠져네 그거 하는데 가 뭐 아프리카 스튜디오에? 집에서? 어 집도 해놨고 근데 지금 집에 왜 소리 못 지르잖아 어 근데 뭐 내가 막 소리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집 그래서 좀 봐야될 것 같아요 집이 일단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가지고 딸들이 또 아 아빠 왜 집에서까지 그래 이렇게 어 아니야 좀 달라 느낌이 애들이 좋아해? 좋아하는 것까지는 방음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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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상청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꾸서 다시 살게요 1월 16일 수요일 배성제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심한 오빠들 그 겨울 우리 끝곡입니다 야안 꿈꾸세요 아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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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이 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덥나? 선생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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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침튜브에다가 구원했는데 구원했는데 아 이거 채트창에 올라오던데 사칭이 있다고 아 사칭을 하던데 아 진짜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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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아니 뭐 단위가 뭐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아 그 거기 후원하면 이렇게 음성 메세지가 나오지 않아요? 삐점 금액 이상 나왔어요? 뭐 후원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 채팅을 소리로 나오게 될 텐데 그만큼 메리들을 주는 거지 도로보여 만큼 아 그 소리는 안 나오던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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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찝었어요? 아니면 그냥 묻혔어요? 아 근데 나는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릴렉스 된 방송이라 켜놓고 딴 걸 이렇게 뭐 보고서 쓰게 해서 좀 하다가 소리를 이렇게 듣 그 듣고 있는데 어? 성세 형님 오셨어요? 뭐 이래가지고 조민 작가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그렇게 칠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하여 좀 그래서 그냥 말았어 펠프리카는 후원 후원 단위가 뭐야? 별풍선 하나에 100원이야? 그렇지 그렇지 오 여사님이 물어보시죠 풍선 하나에 얼마냐? 아 저 얼마 보니깐 1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큰 단위로 들어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우우우 네 감독님께 말씀드려야지 그 정도 후원하시면 지지라고 하세요 지지라고 제가 사족보행 하겠습니다 제가 사족보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1 1 2 1 3 1 응? 오빠 살까 좋다 1 2 진짜? 네 들어갔습니다 개건함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8시 반? 네 여러분 사정상 펠프리카 사정상 8시 반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는 어떻게 하는거야? 그리기 그리기 그리기는 일단은 네 그거요? 어 지금 투표 그게 반영이 아마 됐는데 사진이 조금 오래 있어서 그건 내일 오전에 수정될거고 강호동 그리면 되나요? 차단해주세요 응 응 응 끕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Ze 50 아멘